손 없는 각시 부려먹었어요. 그래도 딸은 새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을 했답니다. 새어머니가 배를 짜놓으라고 하면 하루 종일 배틀에 앉아 곱게 배를 짰지요. 그 솜씨를 본 새어머니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어쩌면 저렇게 배를 곱게 짤까? 아, 얄미운 것! 새어머니는 배를 잘 짜는 딸이 더 얄미웠지요. 그뿐이 아니라 딸은 밤에는 방문에 가리개를 쳐서 호롱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두고 글공부를 했어요. 이 사실을 안 새어머니는 더욱더 배가 아팠어요. 의붓딸이 글을 깨우치고 똑똑해지는 게 싫었거든요. 하루는 부엌 수채구멍에서 쥐가 쑥 올라왔어요. 새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쥐가 수채구멍에 살면서 부엌을 들락거리는 거였지요. 그때 새어머니 머릿속에 기가 막힌 못된 생각이 번쩍하고 떠올랐어요. 그날부터 새어머니는 새어머니는 쌀과 밥과 반찬을 수채구멍 안에 넣어주었어요. 그러자 생쥐만한 쥐가 점점 살이 쪄서 나중에는 강아지만하게 자랐지 뭐예요. 새어머니는 들판에 자라는 이상한 풀을 뜯어다가 묵을 만들어서 딸한테 갖다 주었어요. 딸은 힘들게 묵을 만들어 갖다 준 새어머니가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새어머니의 꽁꽁이 속은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풀로 쓴 묵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딸은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굴렀지요. 그러니까 새어머니는 얘야 갑자기 왜 그러느냐 내가 죽을 좀 쏘어줄게 하며 부엌으로 가서 부시돌에 쌀을 갈아 죽을 끓였어요. 그러자 죽냄새를 맡고 수채구멍에서 쥐가 튀어나왔지요. 새어머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지깽이로 살찐 쥐를 잡아서 껍질을 벗겼답니다. 그러고는 껍질 벗긴 쥐를 몰래 숨긴 채 끓인 죽을 들고 딸 방으로 들어갔어요. 딸은 혼자서 끙끙 앓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어 있었지요. 새어머니는 껍질 벗긴 쥐를 얼른 이불 속에 넣고는 딸을 깨웠어요. 얘야 이것 좀 먹어봐라. 그러면 좀 나을 거야. 새어머니는 딸을 위하는 척했어요. 딸은 새어머니가 내민 죽을 먹기 싫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글쎄 이불 속에서 껍질이 벗겨져 밝게 된 쥐가 나왔어요. 애구머니나 이게 뭐야? 새어머니는 갑자기 소리를 들렀지요. 딸은 몹시 놀라서 허둥댔어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 배가 아프다고 했구나. 새어머니는 화가 난 척하며 방을 나가버렸답니다. 새어머니는 딸이 아이를 낳았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니 소문은 멀리 멀리 퍼져나갔지요. 이 소문을 들은 딸은 억울해 너무 억울해 어머니가 없으니까 개모가 저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구나 하며 혼자서 눈물만 흘렸지요. 멀리 장사를 나갔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자 새어머니는 딸이 죽은 아기를 낳았다면서 거짓말로 고자질을 했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놀라서 펄쩍 뛰었어요. 아이고 난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저걸 어떡하느냐 저 아이를 어떡하느냐고 아우 여보 난 부끄러워서 어떻게 쟤를 집에 두겠어요 어서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새어머니는 화가 난 아버지를 부추겼어요. 아우 당장 내쫓아버려야겠어 아버지는 딸을 내쫓으려고 벌떡 일어났지요. 그러자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붙잡지 뭐예요. 여보 제가 글쎄 아기만 낳은 게 아니라 우리 집 돈에도 손을 댔어요. 당신이 장사하러 간 사이 안방에 몰래 들어와서 그간 내가 모아뒀던 돈을 홀랑 가져갔지 뭐예요. 아휴 저렇게 손버릇이 나빠서야 어떡하겠어요. 다시는 못된 짓을 못하도록 두 손을 잘라버려요. 그래야 어디 가서 집안 망신을 시키지 않지요. 새어머니는 거짓말을 더 보태어서 아버지를 또 구슬렀어요.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말만 듣고 작두를 새파랗게 갈아다 놓고서 딸을 불렀지요. 내 인연 여기에 손을 넣어라 하면서 윽박질렀어요. 착한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작두에 손을 넣었답니다. 아버지가 작두로 오른손을 뚝 자르자 어디에선가 독수리가 나타나 물고 가버렸어요. 왼손을 뚝 자르자 이번엔 매가 나타나 잘린 손을 물고서 산 너머로 가버렸지요. 아버지가 두 손을 다 잘랐지만 딸 손에서는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아버지는 두 손을 자른 딸을 끝내 집에서 내쫓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에서 쪼끈한 딸은 발길 닿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걸어갔지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 날은 저물고 다리도 아프고 배가 고팠어요. 이때 산골짜기 마을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보였어요. 기와집 담 앞에는 배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손 없는 처녀는 배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두 손이 없으니까 아무리 주렁주렁 열린 배라도 따먹을 수가 없네요. 까치발을 하고 목을 쭉 빼보았지만 입이 배에 닿을락 말락했어요. 배나무를 살펴보니 굵은 줄기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손 없는 처녀는 두 발로 디디고 팔꿈치로 배에 뱉으면서 겨우 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지에 앉았답니다. 그러고는 입으로 배를 베어물었지요. 그런데 손 없는 처녀가 입으로 한입 베어물면 배가 툭 떨어졌어요. 또 다른 배를 한입 베어물면 툭 떨어지고 또 한입 물면 툭 떨어지고 배를 한입씩 물 때마다 다 떨어졌어요. 손 없는 처녀는 배를 한입씩 먹고는 배나무 위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한편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는 과거 공부를 하는 도령이 살고 있었답니다. 도령은 공부를 하다가 바람을 쐬려고 담벼락을 따라 걸었지요. 배나무 아래로 오니까 바닥에 배가 떨어져 있는데 꼭 한입씩만 먹은 거였어요. 아니 누가 한입씩 베어 먹었을까? 도령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배나무 위를 올려다 보았어요. 나뭇가지 속에 동글동글한 게 앉아 있는 걸 보고 화들짝 놀랐지 뭐예요. 거기 배나무에 올라가 앉은 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 거들랑 내 갈대로 가고 사람이 거들랑 내려오너라. 사람 같으면 거기 안 올라갈 텐데. 저는 사람이옵니다. 사람이니까 나무에 올라오지 귀신이 어찌 나무에 올라오겠습니까? 우리 집 배나무는 날짐승도 앉지 못하고 들짐승도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냐? 도령의 말에 한 처녀가 내려오는데 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녀의 모습은 옥처럼 아름답고 머리도 곱게 땋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정말 귀한 일이로군. 우리 집 배나무는 날짐승도 앉지 못하고 들짐승도 올라가지 못하는 나무인데 어찌 손도 없이 배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오? 두 발로 손 없는 손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어떻게 해서 손이 없는 것이오? 도령이 놀라며 물었어요. 일찍 부모를 잃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손까지 잃었답니다. 참 불쌍한 처녀로군. 도령은 손 없는 처녀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지요. 도령은 처녀를 아랫목에 앉혀놓고 글공부를 했어요. 하룻밤은 이럭저럭 보냈지만 다음 날이 되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부모님한테 들키는 날엔 날벼락을 맞을 테니까요. 도령은 방 안을 살피다가 벽장 안에 손 없는 처녀를 숨겼답니다. 잠시 뒤 하인이 아침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도령이 문 앞에서 밥상을 받지 뭐해요. 다 먹고 내놓은 밥상에는 그릇이 싹 비워져 있었어요. 세순물을 떠서 방에 넣어주면 전보다 물이 더 더러워져 있고 수건을 가져가면 전보다 더 젖어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 진짜 이상해 하인은 문구멍으로 도령의 방 안을 엿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벽장 속에서 웬 처녀가 나오더니 도령과 마주 앉지 뭐해요. 도령은 처녀한테 밥을 떠서 먹이고 반찬도 먹여주었답니다. 도령이 한 숟가락 먹고 처녀가 한 숟가락 먹고 아주 다정스럽게 밥을 먹는 모습이었지요. 하인은 당장 마님에게 달려가 일러바쳤어요. 마님! 마님! 도령님이 방에 웬 처녀를 숨겨놓고 함께 밥을 드시고 계세요. 무엇이라? 예끼고약한 것! 감히 내 아들을 모함하다니! 마님이 하인을 꾸짖었어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답니다. 하인은 억울했지만 마님이 무서워서 그 맘 물러났답니다. 그러나 도령의 행동을 지켜보던 하인이 다시 마님에게 일러바쳤어요. 마님!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도련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마님도 이번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물었지요. 예야, 방에 처녀를 숨겨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잤느냐? 도령이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숨기지 말고 바른대로 말하거라! 마님이 다그치자 도령은 손없는 처녀를 어머니 앞에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는 손없는 처녀를 보더니 입이 딱 벌어졌지요. 아니, 이토록 고운 처녀가 어찌하여 손이 없단 말이냐? 마님은 눈물만 흘리는 처녀를 가엾게 여겼어요. 게다가 처녀는 도령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지요. 그래서 마님은 홀레를 올려주었답니다. 신랑은 손없는 각시와 한동안 꿀맛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과거 공부를 하러 한양으로 떠나야 했답니다. 어머니,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각시를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래, 걱정 말고 과거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랑은 손없는 각시를 집에 남겨두고 과거길을 떠났어요. 신랑이 떠난 뒤 손없는 각시는 아기를 낳았지요. 아기를 낳아놓고 보니 달덩이 같이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마님은 얼마나 좋은지 아기를 물고 빨고 쓰다듬고 하면서 아주아주 예뻐했답니다. 나만 좋을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내 아들에게도 전해야겠구나. 마님은 편지를 쓴 뒤 하인을 불러 심부름을 보냈어요. 하인은 신랑한테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부지런히 걸었지요. 하지만 멀고 먼 한양이 어디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어야지요. 가는 길에 해가 저물어서 주막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려고 들어갔어요. 주막집 여자가 하인을 반기며 말을 걸었지요.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우리 주인집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서 한양에 계시는 서방님한테 편지를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요. 우리 주인집 며느리는 손없는 각시지요. 손이 없는데도 서방님과 마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홀레도 올리고 달덩이 같은 아들도 낳고요. 주막집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가 바로 손없는 각시의 새어머니였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 손이 없어서 굶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의붓딸이 부잣집의 시집가 달덩이 같은 아들까지 낳았다지 뭐예요. 새어머니는 배가 뒤집힐 정도로 약이 올랐지요. 하인은 피곤해서 금세 고라떨어졌어요. 새어머니는 하인이 무슨 편지를 갖다 주러 가는지 궁금해서 보참을 뒤적거렸어요. 그랬더니 편지 한 장이 나왔지요. 무슨 내용인가 보니 아들아, 내가 과거 공부를 하러 떠난 뒤에 며느리가 달덩이 같이 잘생긴 아들을 낳았단다. 그러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과거에 합격해서 돌아오너라.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편지를 읽은 새어머니는 샘이 나기도 하고 의붓딸에게 못된 짓을 저질러서 그게 들킬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자기가 대신 편지를 썼지요. 아들아, 내가 과거 공부를 하러 떠난 뒤에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두루뭉술한 아이란다.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가짜 편지를 썼지요. 새어머니는 자기가 쓴 편지를 하인의 보쯤에 넣어두고 다음날 아침 일찍 밥을 해먹여 보냈어요. 하인은 편지가 바뀐 줄도 모르고 신나게 한양으로 달려갔지요. 신랑은 하인이 집에서 편지를 가져왔다고 하자 벗은 발로 뛰어나가 하인을 맞았어요. 그런데 편지를 읽던 신랑은 기가 턱 막혔지요.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변해도 너무 변하셨구나. 아무리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두루뭉술한 아이라도 내 아들이고 어머니 손자인데 이렇게 편지를 쓰시다니. 신랑은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두루뭉술한 아이라도 제 아들이니 제가 갈 때까지 잘 돌봐주십시오. 째보라고 해도 좋고 곰보라도 좋으니 제가 갈 때까지 제발 꼭 돌봐주세요. 신랑은 이렇게 쓴 편지를 하인에게 건네주었어요. 하인은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다시 같은 주막집에 들렀지요.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하룻밤 쉬었다 가시오. 새어머니는 하인에게 밥을 해주고 하룻밤 자게 했지요. 그리고는 하인이 잠든 틈에 새어머니는 또 편지를 훔쳐 읽었어요. 신랑이 손 없는 각질을 당장 내쫓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잘 돌봐달라고 하니 약이 더 바짝 올랐지요. 새어머니는 또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다시 썼답니다. 어머니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두루뭉술한 아이를 뭐하겠습니까 멀리 멀리 내쫓아버리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어리석은 하인은 편지가 바뀐 줄도 모르고 다음날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눈이 빠지게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던 마님은 편지를 읽다가 한숨을 푹 쉬었지요. 우리 아들이 과거 공부하러 한양에 가더니 변해도 너무 변했구나. 달덩이 같이 잘생긴 아들을 두고 눈도 없고 코도 없다고 멀리 멀리 내쫓아버리라니 이건 아니지. 마님은 다시 편지를 써서 하인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또 며느리와 손자를 내쫓으라는 답장이 왔지요.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오로지 내쫓으라는 답장만 오니 마님은 몹시 섭섭했지만 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손없는 각 씨는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손없는 각 씨는 아기를 등에 업고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니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었지요. 각 씨는 손이 없어서 등에 업은 아들에게 젖을 물릴 수조차 없었답니다. 아가야 아가야 울지 마라. 울면 배가 더 고프단다. 손없는 각 씨가 아기를 달래면서 걸어가자니 목이 말랐어요. 때마침 숲속에 샘이 하나 보였지요. 손없는 각 씨는 아기를 등에 업은 채 샘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등에 업힌 아기가 쑥 빠져나와 샘에 풍덩 빠졌지 뭐예요. 아휴 이를 어째해. 손없는 각 씨는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손목을 내밀어 아기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샘 속에서 두 손이 쑥 올라오더니 손목이 척 달라붙었지요. 손없는 각 씨는 샘에 빠진 아기를 번쩍 들어올렸답니다. 애구머니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각 씨는 자기 손을 꼬집어도 보고 비틀어도 보고 때려보고 주물러도 보았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그 샘 위로 독수리와 매가 날고 있었답니다. 각 씨는 손이 거짓말처럼 떡하니 붙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얼른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렸어요. 배고파서 울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고는 엄마 젖을 쭉쭉 빨아먹었지요. 난 이제 우리 아기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손없는 각 씨는 이제 손있는 각 씨가 되어 자신감이 넘쳤어요. 각 씨는 아기를 얻고 어느 동네로 갔답니다. 한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메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금 쉬었다 하세요. 각 씨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할머니한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가 호미를 놓고 각 씨 옆에 앉았지요. 말만 들어도 고맙구려. 그런데 왜 혼자서 아기를 얻고 떠돌아다니는 게요. 집도 절도 없어서 이 아기만 얻고 떠돌아다닌답니다. 그렇군요. 나 혼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처럼 살면 어떻겠소. 각 씨는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저를 딸로 받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제 힘들게 밥 매지 마시고 모카솜을 좀 사다 주세요. 모카솜은 왜? 제가 만들 게 있습니다. 할머니는 각 씨와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모카솜을 사다 주었지요. 각 씨는 모카솜으로 배를 짜서 할머니한테 내놓았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장이 서는 날 배를 팔아서 더 많은 모카솜을 사다 주었답니다. 각 씨는 또 더 많은 배를 짜서 할머니한테 내놓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땡볕에서 밭을 매지 않아도 잘 살게 되었답니다. 각 씨가 손을 잃어버리기 전에 배 짜는 솜씨가 워낙 좋았었거든요. 각 씨가 할머니랑 지내는 동안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어느새 아이가 여덟 살이 되었어요. 그동안 한양으로 간 신랑은 과거에 합격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각 씨와 아들이 쫓겨났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신랑은 각 씨와 아들을 찾겠다며 장사꾼으로 나섰어요. 등쯤에 배를 짜는 데 쓰는 부, 바디 등을 넣어서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녔지요. 하루는 어느 동네에 닿았는데 조무래기들이 모여서 뛰어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손 없는 각 씨를 닮은 사내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신랑은 사내 아이를 요리 뜯어보고 조리 뜯어보았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 각 씨를 닮았거든요. 예야, 넌 어디 사느냐? 신랑이 아이를 불러서 물었어요. 이 동네에 살아요. 그렇구나. 내 어머니랑 아버지는 다 계시냐?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세요. 신랑은 아이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 보고 싶었어요. 예야, 내 어머니한테 가서 배 짜는 도구를 파는 사람이 왔으니 구경하러 나오시라고 하거라. 사내 아이는 한 달음에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외쳤지요. 어머니, 어머니! 어떤 장수가 배 짜는 도구를 가져왔으니 구경하러 오시래요. 하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배만 짰답니다. 사내 아이는 어머니 손을 잡아 끌면서 등찜 장수한테 데리고 갔지요. 신랑은 사내 아이 손을 잡고 오는 여인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각 씨의 모습은 그대로였거든요. 각 씨도 신랑을 대번에 알아보았지요. 그런데 각 씨 손이 버젓이 붙어있는 모습이었어요. 신랑은 깜짝 놀라면서도 무척이나 기뻤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요?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두루뭉술한 아이라더니 이렇게 늠름하고 잘생긴 아들이였구려. 신랑은 사내 아이를 얼싸 놨어요. 손이 없던 당신은 어떻게 손이 달려있소? 각 씨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신랑한테 다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당신이 열심히 살아서 천지신명님이 도운 거요. 이제부터 우리 식구 행복하게 삽시다. 각 씨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 신랑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각 씨를 모함한 새어머니와 딸의 손을 자르고 내쫓은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 씨는 고향도 그립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도 궁금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향에 들렀어요. 그런데 글쎄 뒤늦게 모함에 빠졌다는 걸 깨달은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내쫓고 또다시 새장가를 들었다지 뭐예요. 아버지는 각 씨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빌었답니다. 다행히 새로 들어온 새어머니는 마음씨가 넉넉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각 씨를 자기가 낳은 딸처럼 생각하며 잘해주었답니다. 그 뒤로는 서로 집을 오가며 잘 지냈다고 해요. 그 뒤로는 서로 집을 오고 잘 지냈다고 해요. 그 뒤로는 서로 집을 오고 잘 지냈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